이제 축척변경을 보겠습니다. 축척변경. 축척변경도 한 문제점 나오는데 내용이 좀 많죠. 지적에서 질 좀 복잡하다라고 보이는 게 축척변경이에요. 축척변경은 먼저 기본 개념도 용어정이 중요하다겠죠. 지적돼서, 즉 임야돼서는 없습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에 등록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건 잦은 토지용으로 일필직 용어가 작아져서 그 정밀도를 높일 때, 이에 따른 지적정리가 곤란할 때 즉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하거나 같은 집원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통일성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말씀드렸고, 이 절차가 좀 중요한데 축척변경 절차는 사전에 축척변경이 현황이, 이것은 기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종시, 종촌동이죠. 세종 특별자치시, 토지용계 확인해가면 구가 없기 때문에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시, 종촌동. 이렇게 들어가야 돼. 종촌동 전체의 축척을 바꾸겠다. 1200분의 1, 500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이걸 축척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차는 사전 절차가, 즉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첫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그다음에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 축척변경 우연은 임시구입니다. 반드시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모든 심의의 의결사항은 다 우연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전에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예요. 승인이 떨어져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이때 승인이 떨어지면 공고해야 돼. 시행공고. 시행공고할 때 항상 숫자, 3분의 2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3분의 2. 그래서 먼저 20일 이상. 20일 이상 시행공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각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30일, 20일. 여기서 20일, 30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뭐한다? 축적변경 측량. 이 축적변경 측량은 아주 정밀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집원결정 방법. 그다음에 여기서 면접결정 시 오차정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경우 있습니까? 아까 손가락이 부드럽지 않을 때. 겪어봤어요? 절일 때. 그렇지? 제가 그래서 요새 특이한 증상에서 물어봤던 제가 아른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자문을 구한 건데 갑자기 제가 손을 많이 썼더니 손이 안 펴리고 아파요 손가락이. 이렇게 딱 펼 때 좀 이상하다 해서 갔더니 이게 정확한 병명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권총이나 총을 쏠 때 이렇게 딱 손가락을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당기는 게 안 되는 증후군이 있어. 뭐라고 하더라? 방아쇠. 방아쇠 증후군이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요. 그래서 뭐냐면 손가락이라는 게 이렇게 딱 각각 이렇게 힘줄이 연결돼. 이걸 당겨야 되는데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섯 개의 결절이 있대. 마디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동그랗게 싸고 이 속으로 힘줄이 지나가면서 당긴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좁아져. 그러면 힘줄이 다니면서 여기를 스쳐서 이게 아픈 거야 손이. 그래서 1차적으로 손 바닥 가운데가 아프대. 좀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심화되면 이게 꺾이지가 않고. 일단 꺾이되 다시 원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손을 빼야 되고. 그래서 이게 5단계로 진행되는데 2단계까지 염증약만 먹어서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약을 주길래 먹었더니 얼굴이 뭐. 그래서 이게 방아쇠 증후. 특이하죠. 방아쇠 증후. 요즘에 아주 새로운 병명들이 많죠. 제가 이제 거기 관리하는 회사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 특이하게 눈이 이제 뭐가 두 개로 보인대요.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그게 뭐냐면 밀러 피셔 증후군. 특이한 거야. 희귀 질환이야. 밀러 피셔 증후군. 그 어부인 밀러가 그런 증후군이 생겨서 생겼는지 몰라요.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는 게 병명이 있어가지고. 뇌 이쪽 가는 신경에 약간 전달 물질이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신경이 마비가 조금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이 뇌신경에서 시신경으로 가는 데가 마비가 와가지고. 눈이 이제 뭔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잘 안 보여. 상하로 움직이면 좌우로만 조금씩 움직이는데. 또 좌우로 상하로 안 움직인다든가. 좀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고 반드시 못 가 걸을 때. 약간 어지러워서 왔다 갔다 움직여. 이런 특이한 증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게 건강이 좀 자꾸 문제 생기는 거는. 옛날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양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서서히 이제 굳거나. 이게 이제 통증이 오는 것은 힘줄이 굳어서 그래요. 거기에 이제 혈액순환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힘줄이 우리가 육포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이 이게 영양분이 못 들어가. 통증이 오거나 아파. 굳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치료를 계속 해야 되고.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 괜찮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그걸 계속 쓴다는 거잖아요. 근육을. 너무 심하게 안 쓰고 적당히 써줘야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자꾸 안 쓰면 퇴야 되거나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말라서 육포화 되는 거 쉽게. 육포화. 육포. 우리 이제 앉으러 육포를 먹잖아. 육포. 그 먹으면 소고기나 이런 게 딱 말라지면. 그렇게 굳어지잖아. 근데 건강한 근육은 거기로 영양분이 공급되면. 혈액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구두만 안 돼.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대체의약하는 분 가보면. 가면 계속 수액만 놔줍니다. 수액. 몸에 수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그 근육으로 전부 다 영양분이 간다는 거야. 영양분. 그래서 제가 손가락 어제까지 잘 안 펴는데. 오늘 좀 펴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안 구부러지는 거 이상하다 해서. 손을 억지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갔었구나. 가서 조금 병원에 가서 얘기해 봤더니. 엑셀에 찍어보니까. 증상이 이게 방아쇠 수지증후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잘해주더라고요. 방아쇠. 방아쇠 당길처럼 딱 근육을 당겨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동그란 근육이 있고. 여기 근육이 통과하면서 이걸 당겨줘야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염증이 부어가지고.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더 굳어지고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증상이 오면 충분히 희귀질환이 아니고 흔히 있는 거예요. 간단히 염증 수술도 필요 없고 염증약만 먹으면 소염제만 먹으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안 되다가 제가 손이 움직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손을 많이 썼더니 그래요. 손을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만지는 걸 좋아해서 많이 만져요. 이렇게 기계도 고치고 이런 걸 많이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축적변경 측량 이걸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건 정밀 측량입니다. 그래서 정밀 측량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 후 축적변경 측량. 이건 항상 세 가지 세트 메뉴 해야겠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럼 뭘 만든다고 했지.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한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일부 지역이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축적변경 측량을 한 지역은 무조건 경계점 좌표를 만들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 축적변경 측량도 정밀 측량이기 때문에 면적 소수 첫째 짤까지 구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됐던 토지 표시와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 이걸 작성해. 여기서 면적 증감분이라는 것은 증감 이것은 늘어난 거 줄어든 거 언제냐.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의 면적을 비교해서 차이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보니까 이것은 A 소유 토지인데 측량 전에 축적변경 전에 500인데 계산해 보니까 역시 500.0 큰 차이가 없더라. 어떤 토지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 소유 토지 측량해 보니까 503.5 정도입니다. 플러스 3.5만큼 증가됐단 말이에요. 어떤 토지는 측량해 보면 어떨 수 있다? 줄어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496.5 이렇게 나왔어. 이것은 얘는 3.5만큼 줄어들었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고 증감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은 소유자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가만히 앉아 측량했더니 늘고 줄고 이런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전을 해결해야 돼. 늘어났다는 건 땅 상관하고 똑같이 줄어들었다는 건 땅 팔은 거야. 그러면 산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내야 되고 판사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해야지. 그래서 이럴 경우 이것을 금전을 해결한다. 이걸 청산 절차라고 그래.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증감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돈을 해결하자. 이걸 청산 절차를 진행한 거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청산한다는 것은 뭐냐. 이 증감면적을 돈을 해결한다고 했죠. 증감면적 곱하기 뭘에 대해. 토지 가격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이게 청산금이 나오는 거야. 청산금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3.5만큼 늘어났다. 얼마를 내라고 해야 되느냐. 1 제곱미터당 금액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이미 청량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은 공산품이 아니니까 렛데리가 따로 없어. 그래서 이건 기준이 있어야 돼. 언제를 기준을 하느냐. 기준은 시행공고. 여기 시행공고일. 조사주체 누가 조사해야 되느냐. 조사주체는 소관청.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의결은 측정변이 우연해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소관청이 조사해서 의원에 제조해주면 우연해서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이 사람은 3.5 곱하기 100만 원. 350만 원 내라. 여기는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금이 나왔어요. 청산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산출하냐. 증감면적 곱하기 1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 그러니까 청산금이 나오더라. 이 청산금이 나왔으면 또 알려줘야 돼. 청산금 공고는 15일상. 시행공고와 달리 15일 이상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나 수용통지. 얘들은 내라. 얘들은 받아가라 해야 돼. 받아보니까 불만이야.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부분 늘어난 사람들은 얼마 별것도 안 되니까 조금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받아갈 사람은 자기가 조금 줄었으면 막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낼 땐 별거 아니에요. 받을 때 엄청나게 받을 걸 생각하고 있어. 얘는 350받으러 갔더니 한 3천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350. 그게 뭐야 하고. 얘는 35만 원 낼 줄 알았는데 350. 엄청나게 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불만이 생기면 이의신청해야 돼.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소관청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돼. 결국은. 1개월 이내 우연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해줘요. 소관청이 이의신청했지만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의신청 문제를 다 해결하면 돈을 내고 받아가면 되는데 나쁘나 지금은 전부 다 6개월로 통일했다 했지 과거에는 이게 내는 건 좀 빨리 내 3개월 주는 건 천천히 6개월에다가 지금은 다 통일해버렸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다 통일시켜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이 거기 있어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눈치 보는 거야. 딱 그냥. 지금은 진부정권이 빨리 이거 바꾸자. 딱. 지들이 먼저. 먼저 바꿔버려. 그리고 이게 정치한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게 눈치. 너무 눈치 보는 게 싫어. 소신이 없어. 그냥 눈치껏 봐가지고. 자 우리 기관장이 누구니까 저 사람 맞춰서 비유 맞춰주고. 아이고 그게 우리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하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하다가 나가면 되지. 그건 전부 다 뭐냐면 그 승진. 공무원들은 결국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 때문에 비유 맞추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정권 권리. 누가 지금 누구를 잡고 있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 이게 제일 빠른 사람이 공무원들이야. 그래서 공무원들은 얼마나 빠르냐면 여러분들 그걸 못 봤지. 제가 도지사 이런 데 비서실 가보면 딱 비서실에 줄을 서 있어. 그럼 대통령 비서실은 어떻게 했어. 도지사만 해도 그러니. 가면 끝나고 6시부터 한 시간 기다려야 줄 서 있어. 한 수백 명이 서 있어. 군수 어디 기자 뭐 딱. 가서 전부 다 줄 되는 거야. 예산 따올라고 뭐 하나 헐라고 뭐 헐라고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조금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이 원리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허락이도 안 해요. 그냥 안 먹어도 살지. 그렇게 살아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쁘나 지금은 다 6개월 통일시켜놨어요. 다 하고 나면 차에 딱 맞을 수 없으니까 과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 남거나 부족하나 전부 다 남았으면 이걸 한 지자체의 수입이고 이것을 부족하면 채우느라 해서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소관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입돈 부담으로. 그래서 남았다고 해서 돌려주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더 내라고 하지 않고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산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를 다 마무리하면 지체없이 확정 공고하고 이에 따라 지적정리 확정 공고. 그런데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 이동으로 간주. 이날 토지 이동으로 본다른 해.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축적변경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세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은 예외에 언제 허전할 때 허용오차보험 이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면 청산하지 않는다. 다만 허용오차보험 이내일지라도 우연해서 청산하기로 의결해버리면 다시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축적변경 우연이에요. 그다음에 시의도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예외가 두 가지. 도합 두 가지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변경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을 바꿀 때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한 필지로 합병하려면 축적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축적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축적을 통일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한 필지 축적만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적 전체를 바꾸는 축적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승인받지 않은 예외는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면정만 이거 중요해요. 면정만 새로 결정한다. 면정만 새로 결정한다. 이때는. 이게 예외로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축적변경 우연해. 우연이라는 거. 이건 축적변경할 때 생기는 건데 우연해는 축적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다 의결해. 여기서 축적변경 시행 계획안을 의견한다든가 여기서 청산금을 산정한다든가 1.5금 이상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여기서 나왔듯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해준다든가 또는 기탑 여기서 이런 거 나오죠. 허용차법 위내일지라도 우연해. 의견을 또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뭐는 못하느냐. 승인. 이거는 소관청도 못하는 거야. 도지사 승인받아 했는데 우연이가 내가 도지사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승인은 우연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데까지 다 출제하잖아. 그럼 우연에는 인원수는 5명에서 10명 이내에 우연을 구성하고 인원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2분의 2 이상 돼야 됩니다. 소유자가 5명 미만이면 5명이 안 되면 전원을 다 우연을 위축해야 돼. 그리고 이건 일반 정족수 즉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출석 의결. 그다음에 최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제해줘라. 즉 일시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 통제해야 돼. 이런 것은 나중에 지적우연회와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수라든가 해의 절차는 똑같아요. 다만 축적변경 우연회는 이건 임시기구다. 임시기구. 임시기구라는 건 상설이 아니라는 거야. 임시. 그러니까 우연의 임기는 없어. 임기라는 건 없어. 왜 이거 할 때만 있을게. 지적우연의 우연은 2년의 임기가 있단 말이야. 상설기구니까. 이런 걸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이 내용도 수업장에 나눠준 도표 한 번씩 확인하면서 정리하세요. 21번. 축적변경 틀린 걸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1번.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성 통제. 여기 15일 상공고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성 통제. 그다음에 2번. 청산금 납부 고지받은 자는 고지받은 납부. 1년 이내에 내고 받는 건 전부 다 6개월로 통해. 납부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 6개월 통일. 1년짜리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역시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건 맞고요. 4번처럼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처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2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소관청이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0일은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2번처럼 시 도우자 대도장 승인을 얻으면 20일 이상 시행공고 해라. 시행공고 21일 이상. 축적변경은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당의 지역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재고문상 가결 미리 조사해서 소관청에 제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여기 기준은 시행공고를 현재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의원에 제출해 주면 의원에서 의결하는 거야. 우연이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제출해서 의원에 제출해 준다는 거. 거꾸로 바꿔놨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 지문처럼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4번처럼 20일 내 납부지성 통지. 5번은 방금 이제 또 나왔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4번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오히려 24번 같은 경우. 축적변경. 오른 걸 찾아.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틀린 게 아니라 오른 거. 그럼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세요. 합병하고자 딱 나오면 도합 두 가지 이거 생각해요. 도합 합병 축적변경 합병이 나와서 그럼 뭐예요. 승인받지 않은 예외. 합병하고자 한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적변경하고자 할 때 시 도의사 대도장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라고 했잖아. 뭐라고 승인받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변경.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한 전자로서 축적변경. 이건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 두 가지. 도합 두 가지 기억해요. 그 다음 축적변경하고자 할 땐 축적변경 시행지역안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뭐라고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 3번 축적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면 30일에 이런 말 잊지도 않아요. 승인은 시 도의사 재량이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야. 몇이나 해도 승인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 축적변경이라고 하면 지적도나 임해도. 지적도에서 이건 아까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순서 지적도에서만 임해도에서는 축적변경 개념이 없어요. 5번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자 6개월 납부. 6, 6, 6 통일 6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니까 반복되는 것이고 우연회에 관련된 걸 하나 보겠습니다. 26번 하나 보죠. 이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연회가. 축적변경 우연회 구성 중 오른 거. 축적변경 우연회의 해의는 우연장 포함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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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과반 출석을 개의하고 과반 차원선을 의견한다. 인원수는 5명 이상 10명. 5명에서 10명. 5명 이상 10명. 15명이 아니라 10명 이하의 우연을 구성하되 우연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없고 이 경우 시행지역 토지소의 5명 이하면 전원을 우연으로 위축하라. 그래서 여기서 다 숫자들이 잘못됐네요. 우연회의 해당 축적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의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역원한 전문지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관청이 위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특현만 맞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역시 숫자들 28이 계속 나왔던 거죠. 이렇게 소관청 축적변경을 하려면 축적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의자 얼마? 3분의 2 숫자 들어가야 되고 우연의 의견 거친 누구 승인받아라? 시의도자 대도시장 승인 받아라. 그리고 이런 가로 넣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읽기 전에 밑에 지문을 먼저 보고 읽으면 돼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냐? 예측하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 축적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의자 점유자는 시행공고로부터 20일당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산일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해야 돼. 순서가 여기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승인을 얻으면 20일당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런 순서로 간다. 기산일은 바로 전 단계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8번이 바로 이것도 여기 바로 직전 계속 나오게 이거잖아. 27회에 나왔던 거 보세요. 축적변경 우연해. 아까 우연에는 축적변경과 관련된 것을 다 해. 중요한 거 다 의결해.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승인은 이건 소관청도 못하는 거야. 도지사 승인받아서 지가 시행하라고 했더니 우연히 그러면 도지사급이 그 이상 되는 조직이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 문제된 걸 서로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기간이나 재금상 금액결정이나 청산금산정이나 이의신청은 다 우연히 심의 의결사항이지만 승인은 바로 시 도지사, 위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보야됩니다. 여기까지 축적변경 이 정도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문제와 등록상 정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문제는 다섯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까 특수이동 사유로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한 경우의 토지동 신청 특례. 여기서 등 속엔 도시개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정비사업도 다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된 게 한 4, 50가지가 돼요. 이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 등이 들어갔냐?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지금 요즘에는 무슨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나 엄청나게 많아. 다 묶어서 그냥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다섯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어? 이 도시개발사업 등 항상 세트맨이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실적확정청량, 경계점조합표 등록. 세트맨이 알아들어야 했잖아. 이때 특례, 토지동 신청 특례. 첫째, 토지소유자는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습니다. 토지동 신청을 못해. 없어. 누가 있느냐? 사업시행자만. 해당시장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동을 원하면, 토지이동을 원하면, 토지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하면 사업시행자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착수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소관청에 신고해라. 사업의 착수나 변경이나 완료 사실을 이것을 신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착수가 아니라 뭐라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얘기는 별도로 따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름한다. 사업 완료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주택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것은 특징이 뭐예요? 주택건설이라는 것은 분양이 안 되면 사업 금방 망해요. 파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등의 경우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할 수 없다면 시공 보증한 자나,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토지이동 시기에 대한 특례. 언제 토지이동 있는 거로 보느냐. 토지이동 시기, 이때 언제다? 공사 준공시다. 공사 준공, 준공시. 이렇게 특례가 있다. 축적변경은 언제? 확정 공고일에 토지이동을 받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언제 토지이동이 있다? 공사 준공시. 이렇게 해서 특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또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우선 218페이지를 펴놓으시고, 29번 문제하고, 뒤에 한 장년에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용 신청 등에 틀린 걸 차지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 등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작수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 시, 도사관이 나왔어요. 관청에 신고. 시, 도사,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작수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이동을 원할 때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해라 했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이동은 형질변경공사 준공댄때 토지이동으로 본다. 이동시기 특례 얘기했습니다. 4번 지문처럼, 15일 이내 신고해라 했죠. 5번처럼, 주택건설사업, 바산 등이 나오면 시공보증안자나 입주의정장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32번 문제, 작년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가 32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중 틀린 걸 찾아봐라. 전부 다섯 가지 중에 딱 들어가 있어. 볼 게 또 없는 거예요. 첫째, 1번, 착수변경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2번, 농어촌정비포에 대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 토지이동은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때, 준공된 때,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그래서 착수된 때가 틀린 거예요. 준공된 때 있는 거로 본다라고 했고, 3번처럼 며칠 15일 이내에 소관청 신고를 하였고, 4번처럼 주택건설사업 나오면 파산 등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시공보증한 자나 입주의 정지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했고, 5번처럼 환지를 수반한다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환지를 수반한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런 단어들 눈에서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이렇게 5개의 지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등록상 정정을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이거는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등록상 정정도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 등록상 정정. 어디에 등록된 거? 어디에 등록된 걸 얘기해? 이거? 정정이 뭐야? 고치는 거지. 고쳐. 그럼 정정 뭐라고? 고치는 거야. 잘못되면 고쳐. 이걸 정정한다. 개념상 어렵지 않지. 등록된 상황을 고치는 거야. 어디에 등록됐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됐네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고친다. 그럼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한다고 해서 크게 토지표시에 관한 부분을 등록하거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등록한다는 거야. 그럼 토지표시에 대한 부분은 첫째 이건 고칠 때 경계정정과 나머지를 구분합니다. 경계를 정정한다. 경계정정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걸 말아. 이걸 경계정정이라고 해요. 면적 변동 없이 경계의 위치만 고치는 걸 위치정정이라고 해요. 이건 직권정정사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계정정할 때는 이것은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반드시 경계가 잘못되면 증명해야 돼. 그래서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한 다음에 이 측량 성과도를 내야 돼. 증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의 관계에 승낙서를 내야 돼. 이의 관계에 인접 토지 소유자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승낙하지 않으면 이의 가르만 확정 판결을 받아가야 돼. 승낙서 또는 판결을 받아가면 돼.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직권정정사유. 직권정정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법으로 정해놔 있어. 법정된 사유다.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 즉 옮겨 적을 때 실수한 것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말 무엇뭇과 다르게 적었다. 잘못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1호 토지동정리 결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쓰죠. 2호 위치정정. 이게 뭐야. 위치정정은 면적의 변동은 없이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걸 위치정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직권정정사유. 그다음에 3호라든가 4호 입력 잘못.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이런 건 다 문제없고. 6호에 가면 뭐냐. 지적우연의 의결에 따라서. 지적우연의. 이건 지적우연의 의결이라는 것은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지적우연의 의결에 따라서 정정할 때. 이건 직권정정하면 돼. 판결 받은 건 똑같기 때문에. 8호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필 각하에 따른 통지.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 공부의 통지가 있으면 합병전 상태로 직권정정. 이거는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은 뭐냐. 면적 환산. 면적의 환산. 평을 제곱미터로 고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칠 때.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나온 게 등록 전환 시 5차 허용 범위를 초과. 이건 여기 안 들어갔지만 추가시키는 거예요. 10가지. 등록 전환 시 5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로 돌아가겠어. 직권정정을 하겠지. 이렇게 직권정정 사유가 10가지가 있는데 이걸 골라내야 돼요. 알았어요? 보면서.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그래서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모든 토지가 등기된 게 아니라 미등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등기부를 기준화하는데 등기부는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지. 소유자 신청을 해도 되고 지적공무원의 직권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뭐냐 하면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기 등기부를 언급하여 주면 돼. 어떤 거. 등기필증이나 등기상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그다음에 등기전산정보자를 토대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정화되고 미등기 토지다. 미등기 토지 토지 잘못됐다. 그러면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 돼. 이건 직권으로 손댈 수 없다. 그럼 소유자 표시를 신청할 땐 무엇을 근거로 기준이 되는 문서는 가족관계 기록상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보는 게 아니야. 본인과 특수관계인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장사유란에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통제해줘. 그리고 이걸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쓴 부분을 흑백의 반전 즉 음영을 줘서 눈에 튀게 하고 하나 붉은색으로 써놔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딱 보면서 이거 등록상 정정 토지구나. 쉽게 담당 공무원도 알고 소유자한테 알려줘서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등록상 정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중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경계정정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은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여기 신청만 되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안 됩니다. 신청만. 스스로 신청해야 되고요. 알았죠? 이 내용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등록상 정정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 이건 책 구조가 대우신. 조금 이따 순서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등록상 정정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27페이지 6번 문제부터 먼저 풀고 앞에 순서 설명해 주게요. 6번 문제 보세요. 227페이지 6번 문제. 토지동 신청 및 지적정렬한 설명을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지체 없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시간적으로 7일, 30일 이런 게 아니고 지체 없이 이렇게 적고 뭐라고 적는다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하도록 알려줘라. 이 조문을 낸 거예요. 지체 없이 적어라.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등록상 정정의 핵심 이런 게 쭉 나오면 거기에 지적금 등록상 잘못 있는지를 직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정에 동그라미 치죠. 직권정정 해당 상보등으로. 직권정정만 딱 눈에 들어야 돼요. 직권정정. 그럼 어디? 10가지. 직권정정. 토지 표시 10가지. 10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 재작성. 이건 제4호에 나와요. 4호. 네 번째. 여기 4호.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그 다음에 지적될 동그라미 필지의 경계가 지상경과 일치하지 않아서 면적 증감이 있다. 면적 증감이 있으면 이건 경계정정이니까 직권은 못. 면적 증감이 없을 땐 우치정정이 돼버려요. 직권정정. 알았어요? 면적 증감이 있으면 경계정정이니까 직권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 준비파일. 이건 없어요. 측량 준비파일은 따로 없고. 측량을 시행해서 측량성과 다르게. 이게 다섯 번째로. 측량성과 다르게 이런 건 있어. 준비파일은 없어요. 측량성과 다르게. 그 다음에 지역공부 등록수 잘못. 입력.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 이런 거야. 입력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7번째 가면 입력을 잘못했다. 잘못하여. 잘못하여 다르게. 입력을 잘못했다. 일곱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중에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을 찾았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걸 모두로 하겠죠. 기억하고 리얼만 되고. 리은은 못합니다. 직권으로. 그 다음 디귿은 직권정정 사유 중에 내용이 잘못됐어요. 준비파일 해당 상이었고. 측량성과 다르게. 이것만 있어. 그 다음 9번 문제도. 이게 바로 등록상 정정 문제인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위치정적인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조사증량을 결정할 수가 있다. 정정할 수 있다. 결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형을 가져오는 등록상에 대한 정정신청할 때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벌하겠죠. 여기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측량성과도 예용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가름한 확정판결정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열람을 하게 하거나 등본 발급할 때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 음영으로 쓰거나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서 눈에 띄게 해 줘라. 네 번째 등기된 토지 지적 공고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해거나 여기서 등기된 토지라면 이건 소유자 표시가 연결된 거야. 왜? 소유자를 판단한 기준 장보가 어디야? 등기부이기 때문에. 등기된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으면 등기상 증명서 등기필증 그다음에 등기완료토정지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거해서 정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래서 등기된 토지 지적 공고 등록사항 내용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소유자 표시. 5번도 등록사항 정정 신청 내용의 미등기 토지 소유자 관한 사항일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여기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여기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다 계속 그런 말이 다 나오는데 직권정의 사유 먼저 10번 하나 보세요. 그것도 이런 문제 나오면 딱 직권정정만 눈에 들어야 돼. 두 번째 직권 그다음에 정정. 직권 동그라미 정정 동그라미 딱 치고 직권정정. 아닌 거. 결론. 직권정의 사유가 아닌 거. 10가지 아닌 거. 직권정의 사유가 아닌 거. 그래서 잘못 입력 키보드 잘못 넣었어. 그다음에 측량성과 다르게 측량이 잘못. 이건 없어. 측량이 잘못했으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적 의견을 받으면 돼. 그런데 측량이 잘못했을 땐 직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성 재생 당시 잘못 정리. 그다음에 면적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위치정정. 위치정정.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13번 문제 밑에 해설해 보면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사유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아홉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뭐 하나 더 들어간다. 등록 전환 시행령이 초과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동 정리 결제 내용과 다르게. 미은 번은 면적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게 위치정정이야. 대근번은 시험에 안 나와. 왜? 길어서. 지문이 이렇게 긴 걸 그대로 옮겨놓을 수 없어. 그런데 위치정정과 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일단은 서로 접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치가 서로 안 맞아서 정정하는데 내 얘기가 어려워. 길으니까 옮겨놓으면 문제. 전체 한 문제의 문제보다 더 길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이고. 리을 번은 작성, 재혁성 당시 잘못. 미은 번은 지적의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 그다음에 비읍 번 보면 잘못 입력. 그다음에 시읍 번 하필 제한. 그다음에 이응 번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면적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지읍 번은 측량성과 다르게.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순서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지만 아홉 가지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등록조한 시 5차 허용범 초과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번 하나 더 보고 나머지 다 같은 개념들이니까. 등록상 정정. 그러면 항상 토지 표시냐 소유자에 관련된 거냐. 항상 판단해서 토지 표시라면 경계정정이냐 직권정정이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등기인 토지냐 등기 안 된 토지냐.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15번 부분 틀린 거. 1번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상 잘못이 있을 방향을 했을 때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권. 이건 직권정정 사유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 표현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신청할 때 경계 면적 입원인을 가져와. 이건 뭐야 경계정정이야. 신청만 돼 직권 안 되고. 이때 신청할 때 측량성과도 이용해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내야 되며 3번처럼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될 때 인접토지 소유자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판결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4번 등록상 정정하는 경우에 정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직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등기든 토지라면 직권 되지. 등기필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등기든 토지니까 직권할 수 있어요. 5번 등록상 정정한 경우에 미등기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건 직권 안 돼. 신청만 돼.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되고 직권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문제까지 보았습니다. 나머지 여기까지 흐름을 보고 사유는 다 봤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그다음에 등록상 정정 문제. 방금 전에 뭘 봤어? 축첩 변경 문제. 이게 뭐야? 토지 이동 사유. 특수한 이동 사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다 정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수업시간에 나눠줬던 서류를 내용이 다 있을 테지만 한번 보세요.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잘 들어도. 지적이 뭐라 그랬어? 지적이 뭐라고 얘기해 줬죠? 지적이란? 지적이란 뭐라 그랬어?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니까 어려워. 지적. 지. 토지. 땅지자. 토지. 토지를 적. 등록할 적. 지적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럼 지적을 공부하려면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된다.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거니까. 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어디다 등록한다 그랬어? 어디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여덟 가지. 여기다가 이걸 등록을 하는 게 지적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이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3요소. 그러면 무엇을 등록할 거냐? 이걸 등록사항이야. 무엇을 등록한다 그랬어? 무엇을 등록한다 그랬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여섯 가지. 소재, 지번, 경계, 잡힘, 면적. 그래서 지번 결정, 경계 결정,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지번과 지목, 경계, 면적.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이걸 이제 공부했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이 토지 표시 사항은 고정됐어요? 변화예요? 변화잖아. 면적도 토지를 자르면 줄어들고 지목도 바꿀 수 있고 도시괄사업을 할 수 있고 합병할 수 있고 여러 변동이 있지? 그럼 이런 걸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뭐라고 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말은 지적에서 쓰는 고유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점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했고. 토지 이동에서 오늘 아까 공부한 게 일반적 이동 사유 의미는 6가지 공부했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말소. 이렇게 6가지 공부한 거예요. 특수한 이동 사유 지금 다 문제 풀어봤지? 3가지 어떤 거. 축적변경, 등록상정정,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토지 이동이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씀하는 거. 여기서 그럼 첫째 논점, 토지 등록은 누가 신청할 것이냐? 신청권 잘 보세요. 즉 분할 신청이나 지목변경 신청이나 합병 신청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해서 한 번 하고 왔다. 제가 오늘 세종시에 강의 왔으니까 옆 토지 합병 신청을 가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권자 문제 이게 첫째 논점.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하는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돼요.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도 되고 상속받은 사람 등기 없이 되겠으니까 소유자고 다 소유자잖아. 또 공유선을 매립했어. 등기 없이도 소유자잖아. 신기룡 신청해야지 누가. 공유선 매립 준봉검사 확인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얘들이 하지 않을 때 대신, 대위 신청권자가 있어. 이게 누구라고 했어? 내가 기억해 주셨지? 어떤 거? 국공사체. 이게 뭐예요? 국공사체.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기관장이나 행정기관장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 시행자. 세 번째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공공토지가 뭐야? 도제하고 철수. 8가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대위 채권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유자가 가서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경복속도가 통과하는데 내 땅이 거기 두 필지가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국가가 좋은 일을 하니까 오늘 회사 직장 휴가 내고 한 일주일만 휴가 나면 되겠죠? 쫓아다니면서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다 해가지고 도로 부지로 만들어서 갔다. 다 해줘야 돼? 소유자인데 해야 되지 원래. 그런데 안 하니까 이런 사업 시행자 한다는 거야. 원래 할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좀 한다.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민법 404조의 규정에 따른 대위 채권자. 내가 땅을 일부 샀어. 그럼 일부 살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매매계약. 남의 땅도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을 넣을 수 있어. 사서 넘겨주면 되니까. 매매야. 계약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다 받고 나면 등기해 줘야 되지?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돼? 토지 일부를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일부에 할 수가 없어. 방한값만 이전해달라? 안 돼. 뭐래? 분할을 해야 돼. 누가 하라고 했어? 토지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야? 매도인이 소유자지. 아직 등기를 안 넘어와서는. 매도인 등기 이상 소유자가 돼 있지? 매도인이 잔금 받더니 등기 아니죠? 그럼 누가 해야 돼? 매수인이. 매수인은 누구야? 소유권 이전을 받을 채권자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유해서 토지 등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국공사체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대위권자. 그리고 여기에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금방 알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누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게 뭐야?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는데 사업 시행자만 있잖아. 여기 대유권자는 소유자는 신청권이 있는데 안 할 때 대신한다는 얘기.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 신청권 문제.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아까 앞으로 넘어와서 어디를 보시냐면 222페이지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33번 문제. 바로 이게 토지 이동 신청권자와 관련해서 대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를 찾아봐라. 1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용지, 도로, 철동지, 재방 등 이런 공공용 토지로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 여기 국공사체할 때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2번 국가나 지자체할 때 국, 국가나 지자체가 출국한 국, 그 토지를 관리한 기관장, 지방자산처장. 그다음에 3번 공동주택부지, 공공동주택부지의 관리나 사업 시행자 다 됩니다. 그래서 5번이 공동주택부지 관리인, 3번이 공동주택부지 사업 시행자. 두 개 나눠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이 대위 채권자. 들어갔지만 뒤에 뭐가 붙어요? 지상권자. 이렇게 아닌 걸 붙여놨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기출문제 보면 누구? 이런 토지 소유자도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농경지, 대리경작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상의가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유치어지 뒤다 살짝 붙여놔서 끝까지 읽어봐야 돼. 국공사체 이런 문제. 그다음에 34번 문제 24회에 나왔던 거 보세요. 대위 신청할 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국공사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1번 채, 채권자. 민포법 404주의 대위 채권자. 3번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기관장, 국. 그다음에 공공토지사업시행자 4, 6, 5, 4. 그다음에 5번의 공동주택부지. 그래서 이건 다 되지만 지금 주차전용건축물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련된 거. 이건 없잖아요. 주차전용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지. 그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토지 이동이 생겼다는 건 토지를 처음에 등록했는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럼 토지 이동이지. 그럼 이에 따라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병형, 등록말소, 축적병형, 등록상정정, 도시개발사업시행. 이런 일이 생기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의 변화가 생겼다면 여기 등록된 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 이걸 지적정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적공부 정리를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 그럼 지적정리 하려면 첫째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토지 표시 부분을 정리하려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면 소유자도 바뀌지. 소유자 바뀌려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정리하고 해주면 되지만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라고 있어요. 등기부지.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2차 부차적인 문제야. 어디서부터 변화가 왔다. 등기부. 신규 등록할 때만 소관청이 조사하고 등기부상 먼저 바뀌어야 돼. 여기서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어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자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신청주의니까. 등기 끝나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한테 효력이 생겼지. 그럼 대장도 바꿔줘야 돼. 그럼 지체 없이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 지체 없이 등기법상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 등기 완료 통제해줍니다. 완료 통제해주면 이에 따라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공시방법 2원화 됐다. 소관청에 대한 뭐가 있어? 대장이 있고. 등기 소액에 대한 뭐가 있어? 등기부가 있지. 이렇게 2원화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2원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바꾸면 다른쪽을 꼭 바꾼다겠지. 그러면 여기 대장에 뭐가 있다고 해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선 등록하고 등기부에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표제비에 나와 있고 권리관계, 즉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갚고 있단 말이에요. 양자는 처음에 다 일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치하고 있었어. 그런데 일치하고 있다가 이때 기준이 사실관계인 대장기준, 권리관계인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지. 그럼 토지 분할했다든가 합병했다든가 지목 바꿨다. 그럼 뭐예요? 대장상 사실관계.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이게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할했다고 보세요. 분할하면 어떤 토지 면적이 천재움이 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종촌동, 종촌동 10번지 면적이 천이다. 토지 반을 잘랐어. 분할. 절반을 잘랐어. 그럼 얼마로 바뀌어? 500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원래는 천, 여기도 천. 갖다 일치하고 있었는데 분할하니까.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지. 500으로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등기부와 안 맞지. 2원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지적공부 정리하면 토지 표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등기부를 바꿔야 돼. 또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국가가 토지 관련 차원에서 등기부를 바꿔줘. 이걸 벌어놓는다.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말 자체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지금 어디 이 대장과 등기부 간에 상호 일치시킬 목적으로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여기를 정리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여기를 바꿔야 되니까 이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되지만 소유자는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어디부터 바꾼다? 등기부터 바꾸는 거야. 여기 소유자 바뀌었어. 이에 따라 통기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소유자를 변경 넣고 하면 끝나. 이렇게 소유자 정리 개설 작사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더 이상 등기 촉탁할 게 없지. 그래서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등기 촉탁은 어떤 거 신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일치할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 정리는 당연히 토지 표시도 아니야. 그리고 이미 등기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신청규에 따라 여기부터 정리 끝난 거야. 그러니까 또 등기부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 촉탁은 이렇게 토지 표시를 일치할 목적으로 국가 해주는 거니까 이건 국가를 위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서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끝났으면 촉탁이란 건 뭐야. 관공서가 신청할 때 용어를 촉탁이란 용어를 쓴다겠지. 여러분들은 촉탁을 말씀 안 됩니다. 등기하라 신청하라 갔다 오지. 저 촉탁하러 왔습니다. 어느 관공서인가요? 물어보겠지. 관공서가 아니면 촉탁을 말씀 안 돼요. 그럼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를 바꿔놨어. 누가 바꿨어? 소관청에서. 그러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정의 결과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소유자 통지. 소유자한테 지적 정의를 통지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한테 왜 알려주느냐.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왜 알려주라고 했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려줘. 그럼 왜 모른다고 했어.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럼 누가 한 거냐. 지금 여기서 소관청이 했거나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했거나. 지금 저희처럼 등기 촉탁을 통해. 다 소관청이 있다는 거야. 또는 대위권자였거나 공공공중통사업시행자였거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였지. 이렇게 소유자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한테 알려준 이유는 몰라서 알려준다. 몰라서 이유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거꾸로 알려줄 필요 없는 경우는 뭐냐. 알 때 알려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아느냐. 지가 스스로 신청했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며칠 이내 알려줘야 되느냐. 이 통지가 문제야 돼. 며칠 이내 등기가 필요하다 하면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15일 7일 기억하는데. 이 15일도 언제냐. 여기서 소관청이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등기 끝나고 완료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거지. 등기 소유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는 거야. 등 끝나고 완료통지서를 접수하면 여기를 정리하고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한테 알려주려고 봤더니 소유자 주거수가 알 수가 없어. 소유자 주소호수 몰라. 그럼 어떡하냐. 일간신문 전국 어디나 볼 수 있지. 그다음에 시군구 공보. 해당 시군구 공보. 공보에 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온 게 15일 7일 맨날 나오다가. 안 되니까 여기 기사님 등기를 접수했다 나오는. 등기가 아니라 등기 완료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거예요. 그럼 언제 통지하느냐. 이거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 그럼 언제. 모를 때. 내용을 읽어보면 모르는 경우야.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걸 9가지 10가지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모를 때. 내용 보면 다 알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굳이 암기 안 해도 다 알아. 이게 뭐야. 지적이지. 지적이 뭐야. 토지를 필지 단어 구입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그 변동상을 유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를 처음에 등록하고 변동상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기록이 지적이다. 이 지적 전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게 뭐냐. 처음에 등록할 때 경계 좌표 면적 재보지 않고 지적 측량. 그다음에 토지 이동일 때 여기 재보여야 되는 게 지적 측량. 뒤에 지적 측량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 측량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지적 측량. 나머지는 시험 문제 아니에요. 수로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거 시험 문제 아니고 지적 측량만 시험 문제. 여기서 하나씩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지적 정리 과정 물어보고 등기 추세 하나 물어보고 수자 통제 하나 물어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224페이지 보세요. 지적 정리. 지적 정리. 여기서 앞에서 다 나왔던 거. 이거는 문제가 여기 잘못 들어간 것이고. 2번 문제 보세요.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 이것도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 순서는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을 수혜로 하겠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계획이 맨 앞에 들어가야 돼. 계획이 들어간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1, 2번. 나머지 3, 4, 5번 계획이 중간에 끝에 들어가 있어. 세상이 계획이 중간에 끝에 들어가는 걸 봤어. 인생을 살면서 먼저 시험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세워봐.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서 강의를 들어봐. 그다음에 시험을 봐봐. 이렇게 나가야지. 계획은 시험에 학교하고 시험 계획을 좀 세워봐. 말이 되겠나? 여행 계획을 세워봐라. 그럼 여행 계획을 세웠지. 계획을 쓰면 여행을 떠나라. 떠났지. 그다음에 여행 떠나면서 여러 가지 보고들은 걸 전부 다 사진도 찍고 기록해와라. 와가지고 사진첩에 정리하려면 순서를 정해놓고 결정을 한 다음에 정리해주는 거야. 이 순서야 그냥.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이 나오고 조사를 하고 조사배 기록하고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순서다. 이거 뭐 그냥 순서대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기억하면 되지. 암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암기면 머리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냥 논리 원리만 하면 돼. 세상에 삶은 원리.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장부에 적고 결정하고 정리해.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문제같이 최근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소유자 정리 문제를 물어봐. 소유자 정리. 이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토지 표시. 이건 가장 기본 문제가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가 있어.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가 있었는데. 이걸 바꿔내서 하는 경우도 있어. 토지 표시의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가 있었는데. 저 공개가 돼. 말이 안 되지.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토지 이동 정리가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순서대로 가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도 다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때. 이거 이제 여기서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감에 대해서 참고로 보면 이거예요. 지금 소유자 정리하려면 이렇게 보세요. 등기부장 소유자 바뀌었어. 등기완료통지를 지체 없이 한다고 했지. 여기 지체 없이 소유자를 정리해주면 끝나지.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뭐가 안 맞고 있다는 거야. 토지 표시가 서로. 이게 서로 1차에 소유자 정리하는 게. 이게 안 맞고 있다는 거야. 그럼 소유자 정리하려면 토지 표시가 1차에 대한 전제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 표시가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바꿔야 돼. 대장을 바꿔야 돼. 등기를 바꿔야 돼. 등기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를 바꾸라는 건 지적공부가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등기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꾸려면 누가 바꾸는 거야 이거는. 등기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등기관이 할 일 없이 내가 다 조사해봐서 안 맞으면 바꿔줄까. 이런 등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뭐라겠지. 신청주의라. 등기관은 오늘 출근했어요. 아침에 문 열었는데. 여기 조치원 등기소에 아무도 안 들어와. 저녁 때까지 놀다 갔어. 열심히 일하다 갔어. 열심히 일했다니까 어떻게 움직인다고. 신청이 있어야 움직인다. 다시 한 번. 등기법의 기본 원리. 등기수에서 등기 절차에 계신 몇 가지. 네 가지. 신청이 있어야 움직인다. 알았어요. 신청 주체 관공사람 용어를 뭐라고 한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을 하거나 법원에 명령이 있을 때 하는 경우도 예외가 있어요. 이 신청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공동신청. 예외가 뭐예요. 단독신청. 신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표시가 안 맞으면 등기관한테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가. 그래서 먼저 이때 정리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수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통제해 줘야 돼. 일단은 등기관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등기관은 직접 못하지. 신청주의 원칙이지. 그러니까 등기관은 토지 소유자한테 표제부에 대해서는 1개월 내내 신청할 의무가 있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통제해 줬는데 소유자가 1개월 지나도 신청을 안 해. 그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서 있대. 직권에서 이걸 일치시켜놓아야 돼. 일치시켜놓고 나서 다시 다 끝났다고 등기괄을 통제해 주면 지적 공무원은 아 일치됐구나. 그럼 그때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째 나왔어. 어떻게 소유자가 여기 토지표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직권으로 고치고 정리한다. 대장소관청에 통지하고 정리한다. 무슨 통지 없이 한다. 여러 가지 나왔어. 어떻게 한다. 이거 대장소관청에 통지를 해 줘야 돼. 우선. 그럼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불부합 통지라고 해요. 불일치상. 불부합 또는 불일치.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걸 통지를 해 주면 등기관이 등기관은 등기관은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하도록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이때 직권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이때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순서가. 여기가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리 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국무한테 일치 않는다고 알려줘야 돼. 불부합 통지해야 돼.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등기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주의해야 돼.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등기관에게 통지를 해라.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지해 줘야 돼. 그 다음에 2번처럼 종괄청이나 같은 보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자 무주 부동산 국유가 원칙이지. 그런데 이거 국가로 등록하려고 보니까 등록하려면 대장상 소유자 등록이 안 됐어야 돼.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사람을 국가로 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가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신규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유자에 관한 상을 등록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려. 신규 등록인데 등기부가 나온다. 출생도 안 했는데 등본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3번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한 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이때 등기부 열람할 때 돈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안으로나 보는데 돈 내라면 어떡해.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보죠. 4번 소유자 정리. 지금 자꾸 소유자 정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표정리도 있어요. 소유자 정리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지문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기준이 등기부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등기관서에서 등경을 증명하는 이런 서류에 의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공유소년 매립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는데 이때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서류는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소관청이 관할 등기완료 통제나 등기 전산정보자를 받은 경우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고 이걸 관할 등기수에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똑같은 열람하거나 전산정보자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 무료로 보고 5번 지문처럼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수관청이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거나 요청문도 자주 나와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즉 직권정정사회라면 직권을 할 수 있어. 직권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요구해야 돼.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어딜 보시냐. 아까 여기까지 봤지. 소유자 정리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등기촉탁 문제가 나와야 되지. 그럼 등기촉탁 순서대로 보세요. 어디냐. 19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왜냐하면 저는 놀죠. 순서 설명해 주는 거야. 문제 들쭉날쭉하지만. 이거 등기촉탁. 다음 절차. 235페이지. 19번 문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틀린 거. 소관청이 토지 이동 있을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관청은 지번 변경했다. 이건 지번 토지 표시사항이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면이죠. 지적 공부 정리한다. 이 경우 작성된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할 수 없으면 새로이 작성해라. 기준정부에 작성할 수 없으면 새로이 작성하라는 것이고. 3번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촉탁한다. 지치없이 신기등록 빼고 다 한다고 했지. 4번 소관청 공무원이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비 열람 다 무료라고 했어요. 5번 소관청이 지적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통지 발전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요. 주소 소유자 통지 없으면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갑자기 시군구 공보와 시 도공보로 가면 안 되지. 시군구 공보. 예를 들어서 여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공부해야 되는 광역단체 단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줄줄. 그다음에 다음 페이 넘어가 보시면 등기촉탁 문제 하나 더 봅시다. 등기촉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선 22번부터 쭉 보죠. 이거 다 등기촉탁 문제예요. 22번도. 등기촉탁이라는 설명이 틀린 거 22번 문제 보세요. 토지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지. 이런 토지 표시를 변경 정리했을 때 수관청이 등기 신청한 걸 등기촉탁이라고 했지. 소유자는 촉탁 사항이 아니에요. 1번 틀렸고. 신규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고 했고. 신규등록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신규등록만 유일하게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지문을 보시면 등기촉탁을 할 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고. 4번 보시면 등기 촉탁은 국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본다. 즉 국가 자기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일할 때 돈 내야 안 내. 여러분 살림할 때 물론 남편한테 월급 받았으니까 하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일을 여러분 바보고 청소 이걸 딴짓 가서 했어. 그럼 그건 돈을 받고 오는 거지만 자기 집 하면 안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본다는 것은 면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등록면허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지문처럼 등록토지가 지형이 변화 등으로 바다가 돼서 원상입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등기 촉탁이지 등록. 등기 촉탁은 뭐야. 토지 이동 있으면 여기 등록 말소. 신규 등록 빼놓고 다 등기 촉탁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23번 똑같은 말이지 등기 촉탁 할 필요가 없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신규 등록을 찾으면 되지. 1번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신규 등록. 24번 똑같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신규 등록. 그다음 25번 똑같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신규 등록. 볼 게 없어. 내가 온 신규 등록 계속 나오는 거야. 왜? 유일하게 촉탁하지 않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등기 촉탁이 뭐라는 걸 알면 일치할 등급 자체가 없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문제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등기 촉탁 끝났으니까 소유자 통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소유자 통지를 한번 보자.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면 뭐냐. 18번 문제예요. 기간 물어봤어요. 이게 여러 차례 나와. 234페이지 18번 문제를 봅니다. 소관청이 소유자의 지적정리를 통지라는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는 들어갈 사항. 옳은 거. 토지 표시에는 변경 등가 필요 없어? 7일. 등가 필요해? 15일. 15일 7일. 그래서 7일 15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온 거야. 15일 7일 문제가. 어떤 거. 이걸 가장 기초적인 문제 21번 문제 보세요. 21번 넘어가 보면 지적정리등의 관계가 틀린 거. 2번 보세요. 토지 표시에는 변경 등가 필요하지 않아. 그럼 며칠이라고 했지? 7일. 등가 필요해. 그럼 며칠? 15일. 그런데 이걸 조금 익숙해지니까 뭘 조금 더 쓴 거야. 이거 어떻게 틀리게. 15일 7일 이걸 맞게 해주는데 어딜 바꿀까? 앞을 바꾸는 거야. 이게 어디?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 2번 봅니다. 지적정리. 통지인데 2번 보세요. 소관청은 등록자. 즉 토지 이동 있어. 토지 표시하면 변경 등가 필요해. 그럼 며칠? 15일인데.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 이거 등기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등기 끝나고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해야 되지. 알았어요? 기사는 일을 바꾼 거야.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등기관서. 등기완료 통지서를 234페이지 17번에 2번을 보내니까 등기관서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소관청에서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는데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26번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또 보세요. 26번. 24에 나왔던 거. 자.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역정리 틀린 걸 찾아라. 나머지 볼 것도 없고. 5번 보세요. 소관청은 토지임에 따른 토지 표시에 원한 변경 등기가 필요해. 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 며칠? 15일. 갑자기 30일 나오잖아. 뜬금없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나올 게. 이거 딱 보세요. 여기서 대위권자. 그 다음에 지역정리 때 이동정리해서 소유자 정리해서.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리 못하고 불법 통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은 신경을 빼고 다 한다는 것이고. 촉탁했으면 소유자가 그 토지 표시를 바꾸면 모르니까 알려주라는 거야. 알려줄 때 15일 치를 꼭 기억하고. 소유자 죽어서 못 오면 일간신문 전국에 다 볼 수 있지. 시의군고 공부했는데 이걸 시의도로 바꾸면 안 돼.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이거. 사유. 언제 통제해야 되느냐. 아닌 걸 찾아라. 소유자 스스로 아는 경우. 신청한 경우는 알잖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즉 소관청했거나 촉탈했거나 대입권자했거나 사업시행자했거나 이런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때 알려줘야 돼요. 알았어요? 이런 정도의 문제야. 눈점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본 원리 문제를 쭉 보면. 개별적인 항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름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지적의 기본 원리가 뭔지를 한번 흐름을 딱 잡고 나면 답은 다 보이는 거야. 알았어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지적 측량을 보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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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